아려랑 유튜브 녹음러 30만답 3,2,1 고 이름? 김아려 성별 여자 몇 살이요? 아홉살 어떤 성격? 활발한 성격 좋아하는 목소리 달달한 목소리 자기 목소리 좋아해? 응 그럼 내 목소리 내? 좋아 대답해줘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거 같고 좋아하는 노래 사랑을 했다 좋아하는 아티스트 아빠 녹음 경력은? 일요 되게 좋아하는 사람 있어? 응 어떤 사람일까? 자세한 설명 부탁해 시청자 보니까 수지 직업 학생 혈액형 오형 키 백수지 생일 8월 실살 좋아하는 건? 애왜 싫어하는 건? 담배 냄새 재미 노래 부르기 무슨 새끼야 해? 핑크색 이상형은? 강남예 어때 재밌어? 아니 어떤 점이? 모르겠어 저는 부르고 싶은 노래 사랑은 했다 노래 비슷어? 아니 트윗하고 싶어? 응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 그럼 자기를 막 어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녹음 전 30분 다음에 해놨는데요 여기에 선불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재미있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꼭 들려주세요 네 근데 왜 27문제밖에 안내요? 30분 다음에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정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안녕 똑똑 Become